성매매 집결지 성매매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위안소로 1960년대부터는 안목적으로 관리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2000년 들어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잇따라 화재 참사가 발생,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갈마당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갈마당은 2004년 62개 업소 350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던 것이 2012년 39개 업소 120명, 2017년 30개 업소 90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10여개 업소만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여러 구상을 밝혔고 주변 주민들의 자갈마당 폐쇄 요구는 빗발쳤습니다. 인간 개발이 확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난해까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개발은 올해 들어 극적인 반전을 이뤄냅니다. 도원 개발은 토지 소유주 중 96%의 매매 동의를 확보 지난 10일 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훌륭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시는 행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와 도원 개발은 빠르면 7개월 내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갈마당은 자체를 감춥니다. 경북일보 뉴스 김현목입니다.